신의 매국 분단소거 학폐 철저히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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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매국 세력 분단소거 학폐 철저히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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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전쟁 문제 공식 사죄하고 법적 개선하자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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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매국 분단소거 학폐 철저히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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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을 1억 5천만원 토탈 2억에 상당한 대상금이 이입이 지불됐습니다 애무새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에요 그죠? 완전 해결하라 위안부 사항은 안보이길 다 가로막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보호를 하기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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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매국 분단소거 학폐 철저히 청산하자 도의가 멋지고 절대 아니 발이 보입니다 위안부 사항 발이 보여요 발 내국적 판아비 안이 짙도 패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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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적 판아비 짙도 패기하라 반아홉의 청년학생 공동행동 공식 39번, 비공식 60번을 사과했어요. 일본은 북극주의가 아니라 현재 유엔 회원국이에요. 남북한 군사력을 합치면 일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 군사력 하나 차이에요. 남북한을 합치면 군사력만으로는 일본열도를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전쟁범대 공식사재 법적 배상하라. 배상은 한국 정부에서 4,300명 그리고 아시아의 여성대는 화이체증재단에서 합쳐서 2억 정도를 각각 배상했어요. 무슨 배상? 서로 나누고 사과했더니 제대로 알고 해, 잘 되나. 보니까 지금 여기 어린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린데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어린 학생들을 저 학생들 비난하면 안 돼요. 이 학생들 비난하면 안 돼요. 이 학생들은 잘못된 교과서를 배움대로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정대협의 위안부 외국어 자유시민 이름으로 출판한다. 광복회 친일천향금지법 즉각 처리하라. 청대협의 거무실체 처백하고 즉각 해산하라. 청대협의 수익구조 시민들께 공개하라. 청대협의 30년 권세가 나라를 망친다. 시민들이여 동참하라. 동참하라. 역사 왜곡 정대협의 수요지폐 즉각 중단하라. 위안부 어르신을 정치적 위험물로 인권 침해하지 말라. 위안부 피해자법 즉각 폐기하라. 자 오늘 9회에 이어서 그러면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보로마, 인도네시아 여기에 그 위안부에 대한 피해 보호상을 다 해드렸어요. 일본은 한국을 35년 식민지화했지만 아무래도 안나오는데 드론이 나와서 그 앞에 인도네시아를 생기고 대상부터는 죽다니까. 저런 인도네시아에 거의 안 와서 강맙게 할까. 그런데 누워뒸시라며 내뱃몸 중에서 하나가isa 이런 식으로 한 정제맛에 이런 게 아니야. 세명령령령령. 경제협 이력이라고 이렇게 한국사회처럼 심지어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편을 들어서 우리의 정당성을 주저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지 조금 중돌이 된다 해서 일제 편을 드는 니들이 그래서 바로 칠일 배궁로 새끼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 다음 순서는 그쪽하고 우리하고 우리의 두근이 있다면 어느 편을 들 거야 네가 이 쪽파리냐 대한민국 국민이야 국제교환의 낭동에는 우리 국사교과서 김병원 수상님께서 당국해 주실 때 김병원 수상님은 경제에 의해 공개해 주십니다 피해 망상주의들 중국대사관 앞에서 그래라 친중 매균노들 우리의 진리의 외침에 백은정 5천대 목소리는 개미 꼭꼭만도 못한 개 잡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거리고 와인도 못한 다행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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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많이 서운해셨냐고 서로간에 지켜드리기 경기에는 이런 얘기 듣지 마시라고 경기에는 이런 얘기 듣지 마시라고 서로 그런 특별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